아니 여러분, 저만 빼고 초콜릿을 먹었다고요? 어떻게 그래요? 아 진짜 미워 에이, 너가 안 먹었잖아 미워, 미워 자, 자, 우리 막내들 싸우지 말고 우리 심플리 K-POP 출연자들 만나러 가는데 앞장서기 해줄게 좋아요, 그러면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여러분 뒤에 따라오세요 저 먼저 갑니다 네, 그럼 여러분, 여러분들도 같이 나 볼까요? 네, 고고고! 멤버들, 따라뇨 아 뭐야, 왜 그래? 와, 이런 메마른 사람들 내 마음도 몰라주고 가슴 아프게 하네 마음아, 미안해 아니, 안 하다 행동 모르니까 나도 사랑해요 사랑해 됐어요, 대가연 선배님 노래 들어서 위로받을래요 대가연의 마음아, 미안해 너 이렇게 부고운데 그냥 잘 지내니까 마음아, 미안해 제발 그만해 아빠, 아는 일 산아, 오늘 좀 멋있는데? 정말요? 섹시하기도 하고 나란 남자의 매력이란? 쿨한데? 감사해요, 역시 형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주 심플리 K-POP에 저만큼 쿨한 분들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만나보러 갈까요? 네, 스테이키즈 겟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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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존 날 보면 더 필요해 겟쿨 매일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자 멤버들 형이 고기 사줄까, 오늘? 아니요 왜, 왜, 왜 고기름마도 하고? 저희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집에서 펠레터 들고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저는 집에 가서 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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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호 친구들의 홈 무대 가야 한다고요? 어, 느꼈다, 형 가다, 집에 가자, 잠깐 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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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호 홈 나도 같이 가! 이렇게나 다양하고 매력적인 K-POP 스타들을 만나고 싶다면 바로 여기 심플리 K-POP! 한층 더 성숙해져서 돌아온 저희 하시하시 심플리 K-POP을 위해서 특별한 무대도 준비했으니깐요 놓치면 미워할 거야! Don't miss out! 사건육하세 어묵 했었음 먼저 상 trumpet 담동 아버지 이유 taka